롯데쇼핑은 이 백화점의 사명이므로 여기로 연결됩니다. 롯데쇼핑은 대한민국의 기업집단 롯데에 소속된 유통기업이다. 롯데백화점 56개 전포를 운영하며 사업부에 소속된 별도 회사를 통해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롭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집단 롯데그룹에 소속되며, 2017년 롯데잭과 롯데푸드, 롯데쇼핑 등에서 분할되어 롯데지주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1979년 12월 17일 개점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남대문로 81현 위치에서 롯데일번가 아케이드를 개점하고 11월 15일 롯데쇼핑을 설립하였으며, 12월 17일 롯데쇼핑센터를 개점하였다. 1981년과 1983년에는 의류제조업과 동산부동산중개업의 사원 목적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1988년 소공동 신관을 개점한 데 이어 잠실점을 잇따라 열고 롯데쇼핑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1년에는 영등포 민자역사의 롯데백화점을 개점하는 등 점차 지점수를 증대하였다. 1998년 7월 킴스클럽 서현점 12월 인천시티백화점을 인수하였으며, 서울 강동에 있는 해태백화점까지 인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99년 4월 롯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에비뉴엘을 개점하였으며, 아울렛과 영플라자뿐 아니라 해외점포까지 확대하며, 현재 7만8천여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1위 대표 백화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2월 27일에는 키자니아 내 백화점 체험관을 개장하였다. 모든 지점에는 롯데 ATM이 있으며,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한국시티은행, 유한타증권 등의 카드로 입금, 출금, 이체 등이 가능하며, 캐시빌, 한페일, 레일플러스 등은 충전을 할 수 있다. 2014년 9월 2일 개점, 롯데센터 한우리일에서 6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3월 개점, 다이아몬드 플라자일에서 5층에 위치해 있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명품관이다. 본 점포에 부속된 대규모 명품관이다. 미니백화점을 표방하는 카테고리 킬러형 점포이다. 개점되었던 점포들은 영패션과 리빙 상품에 특화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리빙 특화 점포인 세종점만 남아있다. 영패션 전문관으로 소형 백화점 규모이다. 주로 패션, 자파 상품을 취급한다. 독립점포는 아니지만 창원점과 울산점에도 신관의 영플라자란 상호를 사용한다. 광복점의 신관인 아쿠아몰 역시 상품 구성에 있어서 영패션 전문관인 영플라자와 유사하다. 롯데팩토리아울렛 센트럴스퀘어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